2분뒤 놓쳤었구요 7점차 자이트라인에서 던집니다 두경민 안들어갔습니다 니콜슨 리바운드 골밑 2점! 앤드루 니콜슨의 공식경기 첫득점이 나왔습니다 3분뒤에 들어가면서 패스에 대해졌습니다 오! 네! 불었다겠죠? 니콜슨의 블락 이후에 케이벨리그를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니콜슨! 순식간에 3명까지 붙어있었는데요 득점 성공합니다 여유는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윤기 선수도 들어와있는 가스공사입니다 차바위 니콜슨 오픈 찬스 전면 3점! 니콜슨가 3점이 상당히 좋아요 두경민 많은 패스 송곳같이 좋습니다! 그리고 니콜슨 득점! 아 지금 패스가 강도가 상당히 쎄는데 캐치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 외곽 빼줬어요 두경민 니콜슨쪽 와이드 오픈 3점! 아 좋습니다 와 아주 51.29 하니원 수정선택 잘하셨습니다 어 니콜슨이 지금 임준수 선수의 공을 뺏었어요 그리고 쇼타임! 앤드루 니콜슨! 와 와 김지훈 선수가 니콜 선수가 안 붙기 때문에 와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한 득점 니콜슨! 안 붙기 때문에 천천히 좀 느긋하게 슛을 쏘아도 되는데 너무 급해요 슛 쏘는게 니콜슨! 니콜슨! 리콜슨! 앞에 강상제인데요 쫓습니다 아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네 최성원쪽 오픈 찬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리콜슨 아 아 공 잘 지켰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사람 사이를 여유있게 아 스텝이 3몰로 여유있고 네 순간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2점 실패 리콜슨 리바운드 이후에 패스 길게 앞쪽으로 니콜슨! 골밑에 니콜슨! 아 와 너무 세하게 네 그렇습니다 열려있었구요 3점 안 들어갑니다 3화 동요검가 오오오오오 오오오 대형 특절밀라 전현웅 리콜슨 주 tienen 척만 했습니다 슬쩍 물러나면서 니콜셀! 아 조용! 정졌다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림을 가르고 있습니다. 선은 계속 본인의 기량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3점 코자발입니다! 30특점 돌판이 콜셀! 아, 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한 게임으로...